왜 이렇게 안 잡혀 여기는? 저 여기다 손 한번 닦으세요. 들어봐봐요. 여기다 닦아 닦아. 자 여기 잡으시고 선배님. 이걸로 우리 저기 집에 못 가는 건데. 자 보시면은. 여기 많이 잡았어? 이거를 우리 힐링 캠프예요. 여기.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. 저거 봐. 이게 뭐야. 어떻게 아니 민물낚시 좀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일단 기본이지. 진짜 그럼 진작에 오셔야죠. 난 잘할 줄 알았지. 우리끼리 너무 고군분투했네. 여기가 방식이 다른데. 그럼 보세요. 느낌 한번 보세요. 보세요. 느낌 한번 보세요. 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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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까이 간 거 아니에요 선배님? 아니 얘네 배불러 죽겠네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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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주, 김성주! 김성주, 김 댄스, 댄스! 김성주, 김성주! 어우야, 이거 봐. 세상에. 진짜 잘... 제일 큰 것 같아. 자, 또 끼워, 또 끼워!